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조선중앙동화들이 다 다루네요. 참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문제는 앞으로 언제 어떤 신문이 핵심 사안을 다룰지 궁금합니다마는 언론사들도 본인들이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끝까지 다루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크게 그게 없었으니까 몇십 년 동안 감사다운 감사가 없었으니까 정말 참 선관위 위원들도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에게 좀 잘 봐달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동화 1면 선관위원장은 위법수당을 받고 그리고 직원은 공짜로 해외여행을 했다. 권순일 노정희 노태학 전직 및 현직 선관위원장이 월 290만 원 위법수당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1면에 올랐습니다. 1면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좀 중요하게 봐서 동화일보가 논설에 명절 떡값이의 골프 여행비 선관위 직원들의 모랄해져더 그러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오늘 이례적으로 기사뿐만 아니고 이런 사설에서도 아빠 찬스 속구리 투표 선관위 이번에 128명 무더기 청탁검지법 위반 찬찬히 읽어보니까 노태학 씨나 권순일 씨나 이런 사람들이 수당받은 것 외에 35개 선관위는 수당을 이렇게 선관위원들에게 지불한 수당을 모아놨다가 선관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 역할을 맡은 선관위원 1명에 몰아주고 부서 회식비처럼 쌓아두었다가 사무국장 등 선관위 직원들이 국내외로 여행을 다닌 데 썼고 아주 엉망진창이네요. 회식비 간식비 명절 경려금 전별금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은 그런 선관위 직원들이 118명이 발각됐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선관위원들이 검아비를 받은 상태에서 그냥 사무처 직원들이 쓰도록 내버려 뒀던 것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정치에 뜻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출마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선관위원 재직 시절에 돈을 써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거의 선관위가 상전인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선관위원들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다 선관위의 종놈처럼 돼버린 거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선거 때 큰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선관위에 굉장히 밑보였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전선거구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를 빼앗아 가지고 김동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후보에 더해 주는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 작업들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 대한민국의 선관위에 찍히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감사사항을 2019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속구리 투표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마 감사원의 자체검사를 중앙선관위가 해가지고 감사원에 제출한 속구리 투표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선거관리는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려면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이 밝혀지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가 추도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 온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낙선시켜야 될 사람에게 감소시키고 당선시켜야 될 사람에게 증가시키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검하고 있는 득표수 증감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드러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지금 까발려진 상태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선거 사물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뭘 해왔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엊그제 제가 작성한 건데 이게 2018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이게 6월에 있었고 8월에 이해찬의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2017년에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시운전하고 2018년에 화끈하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압승했지 않습니까? 제주지사 선거입니다. 그 당시에 원희룡 씨가 출마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원희룡의 표에서 4%를 빼앗아가지고 이때 기준은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밑에선 빼앗은 득표수 1438표 그다음에 더해준 득표수 1438표입니다. 이러니까 이 득표수를 빼앗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이값이 오차범위 이를 크게 벗어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플러스 4% 마이너스 3%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는 통계학에서도 아주 이례적으로 큰 표본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투표자 그룹하고 당일투표자 그룹이 6만하고 3만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 득표율은 아주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4가 나오면 안 되고 0에서 2,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조작하지 않은 광주광역시 동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값을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차이값도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사전투표를 조작한 제주지사 선거의 서기표시 선거구의 선거 결과하고 광주광역시의 동구의 조작하지 않는 선거구 결과를 보면 확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득표수 조작입니다. 그 문제를 현재까지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그 문제를 조사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다 조작해가 여러분 선거를 국회의원들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덕놈도 사군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또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총순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드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체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참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 함구하거나 은폐하거나 먼 산 쳐다보기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죠.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덕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 온 겁니다. 그 득표수 조작의 관련자와 메커니즘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야 그래야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